안녕하세요. DSP 연구실 석사과정 이지윤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올해 CIKM에서 발표된 논문으로 넷플릭스에서 진행된 연구입니다. LLM이 Conversational Recommendation을 어느 정도로 잘 수행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실험 결과 제로샷임에도 매우 잘 수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지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또 다양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하게 본 논문의 핵심에 대해 말씀드리고,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들에 대해 인트로덕션 파트에서 소개하면서, 연구 아이디어의 논리적 백그라운드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이후 LLM을 CRS에 적용한 여러 실험들에 대해 소개하면서, 에벨류에이션과 애널리시스 파트를 통해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문석과 해석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컨클루션으로 본 발표는 마무리됩니다. LLM에서 제로샷 CRS라는 본 논문은 크게 세 가지 주요 포인트를 가집니다. 우선 기존 CRS 논문들에서 사용하던 데이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데이터를 제작합니다. 해당 데이터는 기존보다 훨씬 크면서 실제 사람들의 대화를 그대로 차용하였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 CRS 모델들보다 LLM을 단순히 제로샷으로 CRS에 적용하였을 때의 성능이 훨씬 우수하게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여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LLM의 CRS 측면에서의 효과성, 한계, 그리고 향후 연구되어야 할,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진행합니다. 그럼 이제 논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CRS라는 것은 Conversational Recommender System의 약자로 챗봇과 같이 유저와 시스템 간의 대화를 진행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해당 유저의 프리퍼런스, 즉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인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등을 파악한 후 이를 활용하여 해당 유저에게 적합한 Personalized Recommendation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CRS에서는 크게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집니다. 첫 번째로는 Generator라고 할 수 있는 대화라는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부분으로 유저의 Historical Action 혹은 Natural Language Input을 활용하여 이를 이해하는 파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Recommender로 Generator가 파악한 컨텍스트를 바탕으로 적절한 Recommendation 아이템을 선택하고 이를 대화라는 텍스트 안에 포함시켜 Human-like Response를 제공하는 파트입니다. CRS의 구성 요소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CRS는 Recommendation 모듈과 Conversation 모듈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CRS에서도 평가하는 방식, 혹은 실제 적용하는 상황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면서 스페시픽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포함된 포인트는 다음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우선 유저가 접속하게 되면 유저와 시스템 간의 대화가 시작되게 되고 이후에 있는 모든 턴마다 시스템과 유저의 역할을 기반으로 대화가 진행됩니다. 여기서 턴은 일부 논문에서는 유저, 시스템 각각의 한 번의 발화를 말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논문에서는 유저와 시스템의 발화가 한 번 일어났을 때를 말하기도 합니다. 본 장표에서는 후자를 선택하여 우측 예시로 나타내었습니다. 각 턴마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유저의 프리퍼런스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 즉 클라리파이드 퀘스천을 하거나 혹은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추천을 제공하게 됩니다. 유저는 시스템이 제공한 질문이나 혹은 추천에 대한 리스폰스를 제공합니다. 한 번의 대화를 컨버세이션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컨버세이션은 여러 개의 어터런스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어터런스는 또 여러 개의 단어들로 구성된 것인데요. 우측의 예시를 보시면 파란색과 초록색 말품선들이 모인 전체가 컨버세이션이라고 할 수 있고 파란색, 초록색 각각의 말품성들이 각각 어터런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개의 단어를 통해 하나의 어터런스를 만들고 이런 어터런스가 여러 개 모이면 하나의 컨버세이션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RS에서는 대화가 진행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나타날 리스폰스를 적절히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컨버세이션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생성해내게 됩니다. 컨버세이션 히스토리는 1부터 N-1번째까지의 어터런스들을 말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턴인 N번째의 어터런스를 생성합니다. 즉, 기존에 대화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적절히 유저의 선호도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리스폰스를 만들어낸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보면 N-1번째까지의 어터런스를 히스토리, 그리고 히스토리와 아이템 셋이 주어졌을 때 시스템은 추천할 아이템 리스트를 선택하고 어터런스를 통해 유저에게 전달한다 라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점차 자연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본적인 CRS에서 더 나아가 DeepCRS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과거 CRS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단순히 아이템 혹은 기본적인 정보만을 활용했을 때보다 추가적인 여러 정보들을 활용했을 때 보다 더 우수한 성능의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서 DeepCRS에서는 유저와의 대화에 포함된 Natural Language Information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그림은 DeepCRS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유닛CRS 방법론입니다. 유닛CRS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저희 연구실에서 세미나로 진행된 적이 있으니 해당 자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차 자연화 처리에 대한 관심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최근에는 LLM의 능력이 매우 뛰어난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LLM을 CRS에서도 적용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연구 포인트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CRS에 바로 LLM을 적용하는 것에는 다양한 문제와 한계점이 존재하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그 중 LLM을 활용한 추천인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평가 지표를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포인트와 기존 시나리오는 단순하기 때문에 LLM을 활용할 만큼의 충분한 Natural Language Interaction이 없다는 점 두 가지 포인트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학습 없이 제로샷으로 LLM의 Conversational Recommendation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LLM의 정확한 추천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합니다. 본 연구의 세 가지 포인트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레디 사이트를 통해 기존 CRS 데이터보다 50배 이상의 크기를 갖는 리얼리저 다이얼로그를 수집하여 레디 무비라는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고 리피티드 아이템 숏컷을 해결하고자 기존 CRS 데이터셋의 리피티드 아이템을 제거한 후 실제 성능을 다양한 데이터와 모델에 대해 체크합니다. 또한 LLM의 CRS에 대한 성능도 명확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확인한 LLM의 우수성이 어떤 점에서 오는 것인지를 여러 분석으로 확인하며 결론적으로 LLM이 컨텐츠 컨텍스트 널리지와 콜라보레이티드 널리지를 모두 적절히 활용하기 때문임을 확인합니다. CRS에서 레코멘더는 K번지 턴에서 바라자가 레코멘더인 경우 그 이전의 모든 컨버세이셔널 히스토리를 활용하여 추천할 아이템 리스트를 생성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LLM에게 제공할 프롬프트는 테스크에 대한 설명을 담은 템플릿과 원하는 포맷에 대한 정보 그리고 컨버세이셔널 컨텍스트로 구성됩니다. 클러스트와 오픈을 모두 사용하였고 각각 GPT 3.5 터보와 GPT-4 그리고 베이즈와 비쿠나를 사용합니다. Generative Retrieval Approach을 통해 단순 아이템 아이디를 활용하는 것 대신 아이템 타이틀을 활용하고 있고 LLM의 웨이트, 로짓에 접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포스트 프로세서를 활용하여 Natural Language Item List, 즉 아이템 타이틀을 랭크드 아이템 리스트로 변환하게 됩니다. 아래 예시에서는 보라색 파트가 바로 랭크드 아이템 리스트라고 보시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CRS 데이터셋은 실제 유저와의 대화 상황을 사용한 것이 아닌 어떠한 상황을 주고 크라우드 워커들의 롤플레잉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화가 단조롭고 또 다양한 유저의 취향을 다루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었는데요. 모델의 Conversational Recommendation Ability를 보다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크기가 충분히 커야 하고 또 다양한 인터랙션이 포함되어야 하며 리얼 월드 컨버세이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얼 월드 컨버세이션이란 실제 유저라면 자신의 프리퍼런스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함께 제공될 것이라는 점인데 기존 데이터셋에서는 우측 예시의 리다이얼과 같이 매우 단순한 표현 혹은 이마저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의 레딧무비 데이터는 우측의 붉은 글씨처럼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인 프리퍼런스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LLMS 제로샷 CRS에서는 레딧무비라는 매우 충분하면서 구체적이고 또 다양한 프리퍼런스를 갖는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는데요. 201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영화와 관련된 대화를 하는 레딧의 포스트를 수집하고 컨버세이션을 레코멘데이션에 부합하는 대화 인지를 확인 후 적절한 데이터의 경우에는 대화에서 언급된 영화 아이템을 파악하고 엔티티 링킹을 진행하는 것으로 데이터셋을 구축합니다. 레딧무비는 베이스와 라지 두 가지 크기로 구성되며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2022년만을 포함하고 있고 라지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의 10년간의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기존 CRS 데이터셋과 비교하면 베이스만 보더라도 컨버세이션 수가 약 8배 이상 유저 수는 약 100배 이상 아이템 수는 약 4배 이상 차이남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웨딧무비는 가장 크면서 적은 멀티턴을 가지고 있고 충분한 프리퍼런스 인포메이션을 담은 데이터셋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컨버세이션 레코멘데이션에서의 LLM의 퍼포먼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리피티드 아이템 문제점을 확인해 보겠는데요. 이는 기존 CRS의 평가 방식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언급된 리피티드 아이템과 새롭게 등장한 류 아이템에 대해 동일한 평가를 매기는 것이 슐컷 러닝을 일으킬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기존 모델들이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는 곧 단순히 컨버세이션 히스토리에 언급된 아이템을 가져다가 다시 언급 혹은 추천을 하는 경향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학습과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대화에 언급된 아이템 즉 리피티드 아이템에 편향될 수 있다는 큰 문제가 있고 기존 CRS 방법론들이 과연 정말 인텐트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벌리에이션 파트에서는 리피티드 아이템과 관련하여 아이템 셋을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각각의 성능을 모든 비교 모델에 대해 진행하고 리포팅합니다. 리피티드 아이템은 이전 대화에서 언급된 아이템이고 뉴 아이템은 이전 대화에서 언급되지 않은 아이템입니다. 장표에 나타나 있는 빗금쳐진 바 같은 경우에는 리피티드 아이템을 포함해서 그대로 리코멘데이션을 수행하고 이벌리에이션을 수행한 기존 평가 방식의 모델 성능이라고 할 수 있고 빗금 없는 바 같은 경우에는 뉴 아이템을 리코멘데이션 한 것에 대해서만 평가를 수행한 새로운 평가 방식의 성능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기존 평가 방식에서는 CRS 모델의 성능이 우수하게 나타나면서도 뉴 아이템에 대한 성능에 대해서는 히트1을 기준으로 최대 60%까지도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리포팅 성능이 정확하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고 또 저자는 CRS 모델의 경우에는 기존 언급된 아이템을 컨텐트 베이스의 디스커션을 통해 단순히 반복 생성하는 패턴이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모델의 정확한 리코멘데이션 어빌리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리피티드 아이템을 제거하고 뉴 아이템에 대해서만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말씀드릴 모든 부분에서는 파인딩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실험을 진행하고 이에 대해 의견 및 분석을 파인딩으로 표현합니다. 총 11개의 파인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로샷 LLM이 기존 CRS 모델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인 점입니다. CRS 모델은 리피티드 아이템이 없는 뉴 아이템에 대해서만 재학습을 수행하였고 LLM은 전혀 학습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CRS 테스크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우측에 4개의 모델 모든 경우에 대해서는 GPT-4의 성능이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습니다. 세 가지 데이터셋 중에는 웨딩무비에 대한 CRS 모델의 성능이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 저자는 컨버세이션 턴은 적은데 아이템의 수가 매우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델의 성능에 따라 적절한 추천을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라고 리포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인딩으로 LLM 중에서도 GPT 베이스드 모델들이 오픈소스 모델들보다 우수했습니다. LLM은 CRS 모델들보다 모든 데이터셋에서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중 GPT 계열이 더 우수하게 나타났고 특히 GPT-4가 GPT-3.5에 비해 더 우수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저자는 파라미터 사이즈가 훨씬 크기 때문일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GPT-4가 파라미터가 더 많기 때문에 영화 이름과 유저 프리퍼런스 간에 커를레이션 인포메이션을 더 많이 저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파인딩으로 LLM이 생성하는 추천 아이템은 데이터셋에 없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실제 있는 영화에 대한 언급이었다는 점입니다. LLM에 생성하는 결과들을 보면 아이템셋에 없는 언노운 아이템을 생성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언노운 아이템을 제거하게 되면 일부 성능이 오르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엄청난 큰 차이는 아니었고 또 제거 여부와는 별개로 LLM의 성능이 기본적으로 우수하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렇게 생성한 언노운 아이템 중 95% 이상은 실제 영화와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는 IMDB에 포함된 것으로 거짓된 아이템을 임의로 생성하는 할루시네이션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애널리시스 파트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LLM의 우수성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수행합니다. LLM의 콜라보레이티브 논리지와 컨텐츠 컨텍스트 논리지를 각각 잘 활용하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콜라보레이티브 논리지는 컨벌세이셔널 컨텍스트에서 언급된 아이템으로 정확한 추천을 하는 어빌리티와 관련된 것이고 컨텐츠 컨텍스트 논리지는 언급된 아이템보다 컨벌세이셔널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정확한 추천을 하는 어빌리티입니다. 전반적인 실험에서는 외의 두 가지 논리지를 LLM이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확인해보기 위해 원본대와 컨텍스트인 S를 세 가지 다른 스트레치를 적용하여 변형하고 순차적으로 리커리를 반복하여 차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이템원리에서는 데이터 S에서 멘션드 아이템만을 남기게 되고 아이템 리무브드에서는 반대로 이를 제거하는 세팅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템 랜덤은 이렇게 제거된 공간에 아이템 셋에서 임의로 아이템을 선택하여 자리를 채우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파인딩으로 LLM은 추천을 할 때 컨텐츠 컨텍스트 논리지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네 가지 세팅을 비교하였을 때는 세 가지 펄츠베이션을 진행한 것보다 원본데이터 그대로의 성능이 더 우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LLM은 컨텐츠 컨텍스트와 콜라보레이티브 논리지를 모두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세 가지 펄츠베이션 중에 아이템원리의 경우에는 오리지널 대비 60%의 성능이 떨어지고 나머지 두 경우에는 10%만 하락되기 때문에 모다 컨텐츠 컨텍스트 논리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파인딩으로 GPT 기반 LLM들이 기존 CRS 모델보다 컨텐츠 컨텍스트 논리지를 더 잘 파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당 실험은 아이템 리무브드 세팅에서 확인되었고 LLM은 제로샷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즉, 아이템은 없고 텍스트만 존재하는 상황인데 장표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CRS 모델보다 LLM의 성능이 모든 데이터셋에서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LLM이 CRS 모델보다 텍스처리 인풋에 대한 유저 프리퍼런스 파악 능력과 정확한 추천 능력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파인딩으로 LLM은 CRS 모델보다 콜라보레이티브 논리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실험은 아이템 올리 세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장표를 보시면 두 가지 기존 CRS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LLM의 성능이 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자는 트레이닝 콜플스에 아이템 시뮬러리티 인폴메이션이 부족하여서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합니다. 또한 콜라보레이티브 논리지를 파악하더라도 실제 타겟 데이터셋에서 적절한 인터랙션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이러한 인터랙션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파악한 콜라보레이티브 인폴메이션을 활용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레딧무비 데이터에 대해서는 LLM의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데이터가 라지 스케일이기 때문에 애초에 인터랙티브 데이터의 인터랙티드 아이템의 수가 적고 따라서 이 데이터셋 자체가 콜라보레이티브 인폴메이션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LLM의 콜라보레이티브 논리지 활용 능력이 떨어지는 것에 비해 성능 하락이 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데이터셋은 아이템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LLM이 고질적으로 가질 수 있는 추천 상황에서의 콜드 스타트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섯 번째 파인딩에서는 타겟 인터랙션 데이터의 분포를 모르는 상황에서 LLM이 어떻게 콜라보레이티브 인폴메이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시서점을 남깁니다. 이전 4, 5, 6번째 파인딩에 따라 LLM이 기존 CRS 모델보다 컨텐트 컨텍스트 인폴메이션을 우수하게 파악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일곱 번째 파인딩에서는 웨딩무비 데이터가 갖는 컨텐트 컨텍스트 인폴메이션의 양을 확인합니다. 이는 아이템 타이틀을 제외하고 남은 대화의 텍스트 값에 포함된 정보의 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를 엔트로피 베이스드 이벨루이션을 평가합니다. 초기에는 아이템 리무브드 세팅으로 하고 엔트로피 분포에 평균으로 정보량을 계산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 엔트로피라는 것은 코버스의 크기에 따라 증가하게 되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고 비교하게 되는 데이터셋마다 갖고 있는 단어, 문장, 코버스 사이즈 등의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데이터에서 몇 가지의 크기를 다르게 구성한 서브셋을 여러 개 축출하고 각각의 서브셋마다의 엔트로피를 계산한 후 이를 데이터셋별로 서브셋의 크기 증가에 따른 엔트로피의 증가 추세가 어떠한지 이 증가 추세를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파인딩으로는 레딧무비가 다른 두 가지의 CRS 데이터셋보다 많은 컨텐트 컨텍스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실험에서 비교한 QA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우수한 정보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LLM은 컨텐트 컨텍스트 인포메이션을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이를 주로 이용하여 추천을 수행한다는 특징을 앞선 여러 파인딩스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실험에서도 정보량 자체에서 레딧무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따라서 이 부분이 바로 LLM이 특별히 레딧무비 데이터셋에 대해 높은 성능을 보이는 이유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레딧무비는 CRS 테스크에 적합한 컨버세이셔널 위커멘데이션 혹은 취책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오히려 QA 및 컨버세이셔널 서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인포메이션이 구성되어 있다는 한계점을 가집니다. 여덟 번째 파인딩으로 콜라보레이티브 인포메이션만 사용하면 좋은 추천을 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오리지널 세팅에서보다 아이템 온리 세팅일 때 최대 67%의 성능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아이템 정보 외에도 추가적인 정보가 제공되어야 충분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적절한 추천이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파인딩은 콜라보레이티브 인포메이션은 데이터셋 혹은 플랫폼에 따라 다른 양과 관계성을 가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레딧무비에 포함된 아이템 간의 인터랙션이 거짓된 정보인지 확인하기 위해 레딧무비에 포함된 아이템을 무비렌즈 데이터셋과 맵핑합니다. 이후 맵핑된 아이템만을 대상으로 세 가지 세팅으로 모델의 테스팅 성능을 리포팅합니다. 레딧무비만을 이용하여 파인튜닝한 경우 무비렌즈만을 이용하여 프리트레이닝한 경우 무비렌즈로 프리트레이닝하고 레딧무비로 파인튜닝한 경우 세 가지입니다. 실험 결과 랜덤에 비해서 PT의 경우가 조금 더 우수했으나 FT의 경우가 훨씬 더 우수하게 나타났습니다. FT와 PT 플러스 FT의 경우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곧 동일하게 겹치는 아이템만을 활용하였더라도 결국에 두 데이터셋 자체가 다른 데이터이며 또한 레딧무비는 레딧이라는 플랫폼에서 수집한 값을 바탕으로 함으로 다른 콜라보레이티브 인포메이션과 아이템 시뮬라리티를 갖게 됩니다. 이에 따라 LLM의 콜라보레이티브 인포메이션 활용 능력은 타겟 데이터셋과의 얼라인먼트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 번째 파인딩으로 LLM의 추천은 파퓰라리티 바이오스의 영향을 받습니다. 데이터셋을 비교해보면 리디얼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언급된 아이템인 어벤져스가 다른 아이템들 대비 2% 이상 많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레딧무비는 0.3%로 확실히 적은 퍼퓰라리티를 가집니다. GPT-4로 생성된 추천의 결과를 보면 두 데이터셋에 포함된 가장 많이 등장한 아이템의 경우 리디얼에 대한 결과에서는 5% 레딧무비에 대한 결과에서는 1.5%에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LM은 오히려 데이터셋이 가지고 있는 퍼퓰라리티 바이오스를 확대시키는 한계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더욱이 데이터셋의 퀄리티가 좋은 추천, LLM의 효과적인 활용에 있어 중요한 연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열한 번째 파인딩에서는 LLM이 과연 다양한 문화와 지역을 골고루 추천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고 추천 결과를 보았을 때 영어권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를 더 많이 추천하는 경향을 확인했습니다. 이 또한 앞선 열 번째 파인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트레이닝 데이터에 포함된 아이템 자체가 편향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레딧무비의 아이템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를 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의 데이터들을 통해서는 LLM의 추천 성능이 지역과 문화에 따라 일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LLM을 활용할 추천에서는 지역을 보다 주요하게 고려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 논문에 대해 정리를 하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LLM의 제로샷 세팅에서의 Conversational Recommendation 능력을 확인한 논문입니다. 새로운 CRS 데이터셋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나 다양한 도메인과 언어민 문화를 포함할 것을 말합니다. 기존의 평가 방식의 문제점인 Repeted Shortcut을 해결한 New Item Evaluation 방법을 실험하고 있고 제로샷 LLM이 기존 Fine-Tuned CRS 모델을 능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왜 더 우수한 성능을 가지는지에 대해 다방변의 분석까지 수행하여 보다 많은 인사이트와 실험적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